같은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겹치는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택지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고자 하는 말이 다 다른거지 이해가? 그래서 얘를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대로 찾는 겁니다 1번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라 현실입니다 1번의 핵심은 reality 2번은 긍정을 먼저 선택해라 choose positive over negative energy 부정적 에너지보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택하라 3번은 도전으로써 이 어려움을 인식하는 방법 4번은 mistake를 왜 했느냐가 상당히 귀중한 피드백이라는거죠 오답노트 같은걸 얘기하는거지 5번 같은 경우는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라는거니까 핵심을 각각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 추론이면 이걸 거꾸로 보는거야 1번 내용 체크를 왜 하나도 안했어요 체크를 보고서 1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현실주의자가 나와야 되는거죠 2번 같은 경우는 긍정과 부정의 에너지에 대한거고 그중에서도 긍정을 골라라 3번 같은 경우는 도전으로써의 어려움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4번은 실수를 왜 했는가를 잘 따져봐라 이런 내용이죠 아주 귀중한 피드백이 될거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이 핵심입니다 알겠어요? 조언 이런거죠 그치? 그럼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오는거야 우리는 현재 28강에 3번을 하고 있는데 28강에 3번의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Soon after we wake up 일어난 다음에 이런거죠 아 그냥 그러한 날 중에 하루구나 라고 생각한다는거죠 아 또 학교 가야돼 이런 생각 했잖아요 그쵸 망했어 이런거죠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create one of those days 그런 날들 중 하루를 만들게 되는겁니다 create 이거는 wake up에 걸리는거죠 곧 이렇게 얘기하는거야 또 아 또 출근해야돼 이런거죠 그쵸? 아 월요일은 월요일이라서 힘들어 아 아직도 화요일이야 아 수요일날 피곤해 아 목요일날 제일 짜증나 아직도 금요일이야 아 토요일날 학원가 일요일 아 내일 월요일이 어쩌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거에요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쵸? 어찌보면 오늘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첫번째 날일수도 있는건데 부정적인 태도인거지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날 중 하루를 만들어버리는거죠 혹은 너는 어떤 상황에 들어가거나 predict it's going to be better 진짜 안좋을거라 생각하는거지 왠지 시험을 봤는데 망할거 같은거야 그 예감은 틀리질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겠거든 짜증날거라 생각하는거죠 그리고 우리 예측은 becomes self-fulfilling prophecy가 된다는거죠 네번째 줄에 있는 이 단어는 self-fulfilling prophecy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적을까요?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적는지 아시는분? 자기충족적 예언 자기예언 둘다 맞습니다 자기충족적 예언이 뭘까요? 왠지 망할거같애 이런 말이에요 오늘 왠지 막 안될거같애 이런거 있잖아요 그쵸? 솔직히 저는 아플 수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진짜 아프더라구요 그치 않아요? 오늘은 좀 안해야되겠다 그러면 진짜 아플 수 있어요 모든게 탁 되면 그게 초능력에 대해서 아파진다니까 안될거같애 그럼 진짜 안되는거죠 그쵸? 저게 자기충족적 예언입니다 왜냐면 그 예언을 해갖고 그거를 자기가 만들면 되는거거든요 상황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실제로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날들을 만든다 의역해서 대부분의 말을 그 대부분의 인카운터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밑줄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거죠 메이크란 동사를 처음 본 사람은 없지만 저 밑줄 친 빨간색과 파란색의 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메이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오형식 동사죠 대부분의 날들과 대부분의 우연한 마주침들을 아주 기분 좋고 생동감 넘치고 긍정적이면서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감정들을 가져오기를 선택한다면 어디에 그런 상황에 가져오도록 감정이란 것은 결국 contagious 무슨 뜻이죠? 전염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분위기나 느낌에 영향을 받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도 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밑줄 친 my는 내꺼라는 뜻이니까 my mind, my mood를 줄여놓은 말이죠 내가 즐거움을 갖고 어떤 방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그렇다면 내 긍정적인 마음은 이렇게 퍼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존재한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present는 영어에서 빈번하게 형용사로 설명되는 거죠 those present는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 present를 present를 반대말로 쓰게 되면 absent가 되는 거니까 요거 반대말로 쓸 수 있어요 그죠? 요거로 쓰는 거 존재한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반대말 absent absent 형용사로 부제한 부제한 이런 단어로 쓸 수 있는 거죠 well while I should certainly 내가 확실히 보여줘야 할 때 while은 부사절이니까 이만큼 내 자신에게 감정적인 경험을 때때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in some situations 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it may be a proper to it may be a proper to 투부정사로 생각하는게 맞다는 거죠 fake it till I make it 이거는 fake하고 make를 가군을 붙여서 말한거야 fake는 가짜란 뜻이잖아 성공할 때까지 얘를 속여버리자는 거죠 그죠? 성공할 때까지 내가 힘들지만 그래 나를 속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imbue imbue 아래 적혀있죠 그래서 병렬구조 이렇게 됐을 때 imbue하고 fake하고 같은 구조가 돼서 내 자신과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 적절할는지 모르겠다 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즉 이 글에서 계속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짜가 되겠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내용이 좀 좋은 내용이고 마치 이건 뭐 자기계발서 같은 내용이에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